와 대박이다! 엄청 크다! 이야!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바구고를 영장고에 넣어 놓고 출발을 해야 되겠어요. 캠핑을 가기 전에 청수를 넣으러 왔습니다. 지인 공장으로 왔고요. 뭐 때문에요? 게이지 파건. 게이지 파건? 돼지 돼지. 이제 물펌프를 켜고 여기에서 얼마나 차는지 볼 수가 있어요. 게이지가 이렇게 다 와. 게이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출발. 다 출발. 다 출발. 물 좀 꺼주세요. 5분에서 10분 걸린 것 같은데?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려요.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그러게요. 근데 이게 60리터인데. 안녕하세요. 영갓댁TV 영갓입니다. 제가 오늘은 연안부대 쉼터로 가고 있는데요. 노지라고 해야 되나? 거기가 낚시터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낚시를 할 줄 모르고요. 2박 3일 캠핑을 즐기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 유부녀인데 왜 술로로 다니냐면 최근 몇 개월 동안 신랑이 너무 바빴어서 저 혼자라도 다녀보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랑도 바쁜 거 끝나가지고 다음 주 정도부터 같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폼 거 없나봐요? 아 네. 개천은 했는데 어제 개천절이었고 이제 주말 연달아서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다 찼네요. 자리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거래. 이렇게 canyon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리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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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잘 먹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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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yptians. scenery. 안녕. 안녕. 울렸다 울렸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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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서진 어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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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제 이거 닦았지? 어제는 길이니 이거 부족하게 짧은 길게다 통통했어 오징어 초보침 알려봐 오징어 초보침 알려봐 차려있던게 아니라서 네 메뉴 오징어 초보침 오징어 초보침 오징어 초보침 오징어 초보침 아아 어어 오징어 초보침 가방에олов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8. 에피소를 소스에 빗길 수 있었을까? 흐름을 enrollment을 매력적으로 흐름을 많이 넣어줘 흐름을 추가할 수 있는 중 흐름을 끓는 중 흐름을 끓는 중 잘있나 먹어봤어 안녕 어디서 가야 돼 맛있다 자국이 너무 맛있게 다같이 되요. 이렇게 왔잖아요. ında 이렇게. 그릇에는 씨를 해야 되겠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는 물고기가 빨리. 그러니까 저거. 소스까지? 응 감기 걸렸어 오, 들었나? 우와 언제 다 먹냐, 이거를? 응 뜨거워 병하고 나면 이제 삶이 잘 먹자 녹았나 방황해 이별이 아, 물을 하는 사람이다 안 돼? 위험해 나 좀 긴게 걸어야 돼 우리 하지 말고 왜, 나도 그렇게 걸어 우리 하지 말고 안 돼 너는 왜? 내 발을 왜 계속 이렇게 되지? 내가 측정하면 별로 걸리지 왜? 개기해다 그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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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저기 보다가 여기를 보니까 감성이 없어졌어 하하하하하하 우와 진짜 크다 이건 제가 잡은 거 아닙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앞으로 쭉 내밀어 보세요 그렇죠 우와 진짜 크다 엄청 큽니다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 다시 내려놔 방 3개 줄까요? 내려놔 주인이 오겠지 주인이 왜 신경 안 쓰지? 주인공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바이! 부산